홍공호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오늘은 귀한 손님을 무리 대치동에서 모셨는데요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영어학원을 하는 남기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대치동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양가감정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걸 대개진 그래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좀 투머치다 과하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극과 극으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불편한 감정 거두시고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가장 대치동에서 선한 눈빛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출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내셨는데 책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내용이 좋았습니다 내용이 좋았고 수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어교육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던데 맞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입시 영어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한 큐로 이렇게 좀 꿰뚫어보는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국내에서 저는 거의 뭐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정도인데 그 이제 몇 되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만드나 라는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을 이렇게 모셨고요 바로 한번 본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대치동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수능 영어가 사실은 절대 평가되고 뭐 쉽다 쉬워질 것이다 한때 뭐 그런 워딩을 썼지만 솔직히 안 쉽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1등급 7% 선을 평가원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편인데 그러면 뭐 100명 중에 끼케야 뭐 6, 7명이라는 건데 대치동에서는 3명 중에 이제 1명 꼴이잖아요 뭐가 다른 건가요 대치동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 같아요 시간이요? 시간을 장악했다 똑같이 24시간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영어에 투입하는 시간을 놓고 보면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만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치동 친구들이? 네 졸업하는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만 시간 정도 나오니까 이 초중고 공교육에서 영어 시수가 천 시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으로 치면은 10배 이상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압도적인 어떤 인풋 혹은 투자 시간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아마 양쪽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들이 애들이 너무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과할 것 같지 않냐 분명히 이제 과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소화를 또 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켜본 바로 한번 솔직히 애들의 교육 스트레스는 어떤 정도였나요? 교육 스트레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있는 건 맞아요 확실하게 있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완전 찌든 애들은 적어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 오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이거를 약간 실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소통의 도구 그리고 책 읽기 수단으로 배우니까 아이들이 이야기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영어는 그냥 이야기를 접하는 매개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책 읽기가 재밌으니까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다 물론 스트레스 있긴 하지만요 아마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는 이해를 하기로는 실용영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뭐 이야기 나는 것들 원서라든지 영상 그런 걸 이제 보는 것에 투입 시간을 지금 상당 부분 아까 그 만 시간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대치동이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뭐 1,2학년 때부터 완전 문법을 뭐 빡세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이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것은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도 그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입시화되면서 좀 달라지잖아요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이들이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섹션별로 나눠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유 좋습니다 어휘의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투스북에서 나온 게 있어요 워드마스터 중등 고난도 이거를 봤을 때 90% 이상 알면 됩니다 와 나왔다 90% 그리고 문법의 경우에는 품사랑 문장 성분 이 개념을 훈련을 해서 숙지를 하면 돼요 어? 사실 문법은 생각보다 아까 어휘 기준보다는 좀 그래도 관대하네요 되게 네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을 삼자면은 영어로 일기를 썼는데 열 줄을 썼다 근데 자기가 쓴 글에 품사랑 문장 성분 정확도가 90%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올라간 느낌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개념에 있어서로 따지면 어? 그래도 또 그 정도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품사라든지 이런 구분들은 네 그 다음 또 섹션은요? 쓰기에 있어서는 어... 처음에는 어순을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는 시제 수일치 그리고 가능하다면 능동수동 이거까지 잡고 중학교 입학하면은 충분합니다 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대치동하게 되면 더 막 확 익스트림할 것 같은데 되게 현실적이네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자기가 글을 썼을 때 실제로 이게 의식하지 않고도 나을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중학교 입학 후에 다듬으면 된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문장 쓰는 것에 있어서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순이라 되는 그런 것들 아까 문법이랑 사실 일치하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되게 좀 신뢰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책 읽기인데요 책 읽기는 100쪽짜리를 100권 읽으면 된다 아... 잠깐만요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은데 100쪽짜리 100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 보면은 이 대치동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애들 중에 고등학교 모의고사 1, 2학년 걸 보면은 1등급이 나온 애들이 많아요 그게... 제가 추정하는 건 한 10%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맞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를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 실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인데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10의 9은 책을 200권 이상 읽었대요 아... 영어로 된 거를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양이 적은 거 한 50쪽, 40쪽 이런 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0쪽짜리 기준으로 100권 총 이제 만 페이지를 읽게 됩니다 아... 여보 우리 집은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고 하하하하 자 어쨌든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제 각 가정에는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집도 사실은 100권 안 됐거든요 하하하 하지만 기준을 듣고 나면 어느 정도를 하면 좋겠다는 건 생기니까 꼭 그거를 다 충족해야겠다 너무 서탈해서 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그러면 반대로 저희 집 대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일부는 저희 집도 지금 클리어는 했어요 사실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거든요 저희 집 첫째도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도 뭔가 지금 이 섹스 챔벌로 해준 게 없다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입학 전에 매직 트리하우스만 다 보고 들어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직 트리하우스 아무래도 이제 1권 2권 이런 거가 만약에 버겁다 하면은 그 전 단계 그 ARG 수로 치면 1 2점대 그 책들이 있잖아요 2점은 진짜 해볼 만합니다 진짜 해볼 만합니다 네 뭐 플라이 가이나 뭐 엘리펀 앤 피기 이런 책이나 뭐 더그 맨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그 그림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읽고서 그다음에 매직 트리하우스로 넘어간 다음에 뭐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다 읽으면 좋지만 적어도 한 열 권 이상 읽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두세 달이라고 하면 그 전 시리즈 해가지고 나가면 적어도 몇 권은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화도 읽고 이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면서 아까 문법이든 개념 같은 것도 조금 익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는데 오답 정리하고 글쓰기를 굉장히 또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왜 중요한가요? 오답 정리는 메타인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잘 모르고 무엇을 잘 아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은 이 자체가 아이들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글쓰기는 어렴풋하고 피상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대로 공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책을 보니까 오답 정리했던 거라든지 글쓰기에 관계된 것을 또 이렇게 넣어주셨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와 되게 꼼꼼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시에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치동에서 지금 몇 년간 학원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한 십 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얼굴을 봤을 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고요 그러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학원 이야기도 사실은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학원이라는 건 결국은 도움이 필요할 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좋은 학원 찾는 법 요거를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하자면은 글쓰기 지도가 가능한 곳이어야 된다 아 영어 라이팅 지도가 가능한 학원 네 아이들이 글쓴 거를 요약해서 제출을 하면은 선생님이 직접 읽고서 첨삭을 하고 코멘트를 달아주는 곳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 안 그러면은 글쓰기 능력이라는 게 실은 영화의 여러 영역 중에서 가장 성장이 더딘 것 같은데요 오래 걸리고 이게 성장이 첨삭 없이는 제한적으로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첨삭이 꼼꼼한 곳 이런 곳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형성평가를 주기적으로 치르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수업만 주구장창 하면은 실은 거기에서 잘 소화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반 이상의 아이들은 이게 온전히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다음 걸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형성평가를 보고 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는 학원이라면은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방치가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 애도 이제 중학교 가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해 보면 글쓰기 지도 아까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중학이든 고등이든 이제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학교 평가로 더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시안에서 이야기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규모 학원은 사실 피드백이 좀 힘든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피드백이 가능한 학생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10명이 좀 넘어가는 시점부터 좀 버거워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넘어가면 1대1 소통 주고받기 식으로가 힘들고 가장 힘든 거는 아이들이 쓴 글을 꼼꼼하게 읽고 첨삭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실은 실은 10명만 아이들이 되더라도 자기 시간 할애하면서 수업 외적으로 따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 거 첨삭해 주려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20명 이상 이렇게 되는 체제라면은 아마 거의 뭐 그냥 제출했다 확인 정도로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0명 이하가 좋다 글쓰기 지도가 되는 데서 그렇게 배우는 게 좋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유명하신 분이 있을 거고 정말 또 아이들이 많이 듣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첨삭받고 이럴 때는 인원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팁이 되겠네요 저희 아까 형성평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성평가 애들이 이제 뭐 가만히 이제 주인만 하면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형성평가는 만약 이 학원에서 형성평가를 만약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이 좀 막연하잖아요 뭐 또 추가 질문을 뭘 하면 좋을까요? 뭐를 형성평가하냐? 빈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질문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위험해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알아서는 안 된다고? 네 알아서는 굉장히 주사위 던지기 식으로 도막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가 있어갖고 무조건 우리 학원은 배운 것에 대해서 복습하는 콘텐츠로 2주에 한 번씩은 문법 리딩을 형성평가를 본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부모님들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오픈한다 먼저?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먼저 오픈하는 거? 애는 말 안 하거든요 투명성이 없으면은 이게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자리 있나요? 제가? 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드백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강조를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학원은 사실은 활용의 대상인 거잖아요 너무 막 끌려가서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학원에 너무 또 보면 의지를 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학원에서 뭐 알았어요? 학원에서 했어요 이렇게 학원에 어떻게 보면 의지만 하는 건 사실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학원에만 의지하지 않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특히 초등 시기에 독서를 많이 해놓으면은 학원을 별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실은 음 독서 아이들이 독서만 된다면은 학원의 의존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독서를 꼭 어렸을 때 많이 해주시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가 이제 중요한 걸 우리도 알게 됐어요 영어 관련해서 독서를 어릴 때 초등 때 좀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팁이 있다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어렸을 때 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 난이도 쉬운 영어책은 안 맞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영어책의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 나이가 들수록 네 그래서 늦게 영어를 시작하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영어를 시작하면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 정서, 인지 단계에 맞는 책들이 영어가 쉬우니까 이게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단어를 많이 찾아보면서 영어책을 읽으면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메모하신 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보면은 흐름이 깨지고 속도감이나 리듬 같은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정서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영어 수준이 한참 아래라서 이게 비대칭적인 상황이라면은 자기가 재미있는 책들은 영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단어를 찾아보면서 읽어야 되더라고요 속이 막 답답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직은 어릴 때 그 영어도 쉬운 거를 읽으면은 이게 같이 클 수가 있잖아요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을 읽을 때 단어를 많이 안 찾아봐도 되니까 리듬감이 있게 쭉쭉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한쪽을 읽을 때 2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 2분이요? 네 이게 어떤 속도에 기반한 거냐면은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 이게 규정이 있더라고요 1분 동안에 몇 단어 이상을 못 넣게 하더라고요 자막에 근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보면은 1초당 2.5개 단어를 읽는 거거든요 그렇게 읽었을 때 소설 한쪽 읽으면은 그게 2분이 안 돼요 한 100초나 110초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소설이 한쪽당 250 내지 300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한쪽당 2분 안에 읽으면은 그 리듬으로 읽는 거예요 약간 영어 자막 그 영화 볼 때 그 자막 읽는 속도로 읽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리듬이 유지가 되고 재밌게 볼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릴수록 선택의 폭이 좀 많다라는 것은 어쨌든 되게 좀 사실은 좋잖아요 그렇죠? 고를 수 있는 게 그리고 플러스 방금처럼 이제 속도까지 권장해 주셨으니까 아예 어떤 또 우리 또 성향에 맞춰가지고 그걸 좀 조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좀 충분히 잘 한 애들은 학원에 이렇게 너무 막 투머치하게 의지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주조 시청자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보면은 저는 세월이 지나도 항상 승리하는 방법은 글 읽고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읽고 쓰기 네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있고 이런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고전적인 방법이 가장 잘 먹히고 가장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 읽기랑 글쓰기를 항상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대치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걸 지금 강조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부모님들은 이걸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면은 다른 자극이 없어야 돼요 TV를 없애시는 게 좋아요 여보 저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네 TV를 아예 없애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은 저녁 8시 이후로는 온 가족이 아예 손도 안 댄다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주시면은 아이들이 책에 좀 손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점에는 집에 있는 책장에는 항상 다양한 책들이 가득하게 꽉꽉 채워 넣어주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심심해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오늘 좀 약간 충격이 좀 있었던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고 가정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와 저는 또 대게도 많이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을 이렇게 좀 해주지 않으면 애들은 또 사람이잖아요 엄마 휴대폰 하고 있고 TV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애들이 기적적으로 독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튼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들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만드나 책 제목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영어 1등급에 포커싱 돼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꼭 저는 강력 추천하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맞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국 TV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계속해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